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의 5급 비서관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처장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이고 그리고 김진욱 처장의 5급 비서관도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정작 대한변협에서는 그런 인물을 추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전 회장에 대해서 초점이 가는 이유가 공수처의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이런 추천 과정에 깊게 개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장도 그렇고 공수처 차장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처장의 5급 비서관도 지금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아주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이 지금 추천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의 인관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서서 이것도 한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6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상대를 한 리더십 교육 강연에 나섰던 이찬희 전 회장은 비서관 추천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한양대 인맥 인관성에 대해서는 추 장관은 개인 번호도 모른다라고 선을 꺼었습니다 김진욱 처장의 5급 비서관 김 모 씨는 변호사 경력이 3, 4개월밖에 안 돼서 공개 채용을 그치지 않고 비서관이 됐는데 김진욱 처장을 후보로 추천했던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김 비서관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 비서관을 추천할 때 보통의 경우 5급 별정지 공무원으로 추천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 경력이 1년여지 2년 적어도 1년여지 2년이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 경력이 3, 4개월밖에 안 됐고 당초에 변협에서 임무를 골랐을 때 그 5명, 6명 명단에는 김 비서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명단이 없었는데 갑자기 김 모 비서관이 들어있었다 결국은 이게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이 개인적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혹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의 아버지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에 울산 울주 군수 공천을 신청했고 그때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과도 한양대 법대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관의 아버지가 한양대학교 법대 또 아들 김 비서관도 한양대학교 법대 추미애도 한양대학교 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 한양대학교 인맥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추미애의 부탁을 받고 김 비서관을 추천한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찬희 전 회장은 이에 대해서 나는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의 개인 번호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개인 번호는 안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아예 소통을 하지 않겠다 하는 뜻인 줄 알았다면서 개인 번호도 모르는데 추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추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의 개인 번호를 알고 있다 그런데 추미애는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게 추미애로부터 추천을 받지 않았다 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설득력도 없고 다만 이찬희 전 회장은 김 비서관을 본인이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장과 비서관 추천에 이어서 최근에 본인이 변협협회장 시절에 숙속 대변인까지 공수처 검사로 인용되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숨은 실수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찬희 전 회장은 이날 강진연에서 공수처를 비판한 것을 두고서도 좀 수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을 두고서 기소권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수사 후에 이첩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공수처가 70년도 더 넘은 검찰에 대해서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공수처가 검찰 뒤통수를 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에 깊은 반감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도 오히려 에둘러서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는 이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의도적으로 공수처를 비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지금 이찬희 전 회장이 추천을 한 사유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가고 있는데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몰라서 추천을 안 받았다 이런 거 아주 사적이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부인하는 것도 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에둘러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연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이 아주 복잡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녹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바로 노련한 법률 전문가들이다 이 당사자들이 전부 김진욱 처장이나 추미애나 그리고 이찬희 변협회장이나 모두 다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처음에는 아주 권력과 거리를 두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특히 그가 뚜렷하게 그동안 공직에서 두드러지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그의 언행을 보면 정권을 편들거나 정권에 편향된 그런 인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만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조직을 쫙쫙하고 그리고 권력을 정권에 유리하게 그렇게 이끌 인물을 뽑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래서 김진욱 처장을 보고 의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년은 몇 가지 상황에서 바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위기에 몰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 바로 그의 황제조사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의혹과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파생되고 있는 이 비서관, 그의 비서관, 오급비서관의 정치인 아들을 을 특채한 거다 하는 이런 의혹입니다 오히려 김진욱 처장은 이런 과정에서 아주 서툴렛 처신이 아주 노련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황제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그리고 특채 의혹에 대해서는 김영남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누구의 부탁을 받고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인데 황제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해 있습니다 검찰이 이찬희 전 회장도 공수처를 두둔하는 대신에 공수처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연막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식적으로 변협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김 비서관을 개인적으로 추천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자신은 김진욱 처장이 요청해서 추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김진욱 처장은 변협에서 추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소리가 말이 다른 부분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할 대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장에 임명되자 말자 김 비서관이 바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미 오래전에 김진욱 처장이 자신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고 비서관을 먼저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 사람을 뽑는 과정이 뭔가 투명치 않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공직의 특혜 처용이라는 점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특정 인맥의 작용 여부가 확인 필요하다 확인 필요하다 점에서 아주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양대학교 법대라는 특정 한맥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금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고 반대파에 대한 보복수사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특정 인맥이 동원돼서 인력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수처가 사유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그래서 더욱더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사건이 권력 핵심 측근들의 인사 게이트 또 공수처 장악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주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